제가 개인 레슨 해드리니까 제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 분들 저 좀 공부 좀 가르쳐주세요. 이렇게 하세요.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. 자 이번에 보신 분은 윤동기 가수님. 저희 총량리에서 저를 도와줬던 가수님이십니다. 윤동기 가수님 나그네 스스로. 자 윤동기 가수님이 아까쯤에 저한테 와서 이 선물을 가꿨는데 30개밖에 안 가꿨대. 근데 사람은 한 70명 대가고 다 못 나눠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 선물이냐면 7,000원짜리 도약. 7,000원을 주고 사 먹는데요. 올라오세요. 본인이 직접 나눠주신다고요. 윤동기 가수님 무대를 오셔서 나그네 스스로 흔들려주겠습니다. 봅시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가 나를 보냈다 성장이가 거절한 소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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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